안녕하세요. 데일리 그라인드의 조강훈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반스가 새롭게 출시한 더웨이비, 타이슨 피터슨 컬렉션입니다. 더웨이비는 반스 팀 스케이터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완전 새롭게 출시한 제품인데요.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. 반스 더웨이비, 타이슨 피터슨 제품에서 저는 이 반투명 망사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. 통풍이 잘 돼서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도 발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. 저는 보드와를 볼 때 내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. 우선 듀라켓이라서 튼튼한 건 기본이고요. 특히 신발끈 넣는 부분, 아이렛이 독특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신발끈이 안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끊어질 일이 없어서 좋더라고요. 저는 신발에서 발이 노는 것을 싫어하는데요. 안쪽의 럭스라이너가 발 전체를 감싸줘서 보드 타는 내내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. 저는 보드필과 쿠셔닝을 동시에 보는데요. 와플컵이 쫀득쫀득해서 보드필이 아주 좋았습니다. 그리고 팝쿠시 덕분에 다운할 때 발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. 더웨이비 완전 추천합니다. 더웨이비 완전 좋았습니다.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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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